스페인 사람들이 참 살기 힘들었을 때 여덟 명의 젊은이들이 팀을 만들어서 노래를 했어요. 바로 이 노래를 해서 유럽의 선 콘테스트 나가서 2등까지 하는 그런 노래인데요. 스페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. 이 노래의 가사가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믿음이고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희망이고 빗물 같은 존재이고 빛이고 불꽃이고 그리고 밀가루 같고 그리고 시와 같고 그리고 마음의 지평선과 같다. 스페인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듣고서는 굉장히 위안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.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하는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많이 아실 거고요. 자 L.S.도 듣겠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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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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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